요즘 너무 유산균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음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유산균이 피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드셔야 합니다. 여드름 환자라면 식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식이 관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건강마다 그리고 체질마다 식이 관리가 달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도 나쁜 음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음식과 영양제 대표주자이죠. 양배추, 커피, 유산균에 대해서 과연 여드름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많이 알려졌듯이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위계양이나 위염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속이 잘 쓰리고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많이 드시고 속이 편하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카베진이라는 소화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제 그 카베진의 주제가 양배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됩니다. 속이 항상 더부룩합니다. 이러면 안색이 막지 못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또 피지 조절도 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드름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안 됩니다. 명칫 끝이 항상 더부룩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린 이런 증상이 있는 여드름 환자라면 양배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양배추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자 장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장 트러블이 작고요. 설사를 반복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증상을 앓는 분이라면 양배추를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양배추는 성질이 차다라고 표현을 종종 하죠. 섬유질이 많은 야채가 장에 부담이 주는 걸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장이 예민한 분들이 양배추를 과하게 드시면 과도하게 드시면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고 배가 빵빵해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여드름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체질적으로 팁을 드리자면요. 양배추는 태양인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명칫 끝이 항상 답답한 증상을 앓고 있는 소양인 같은 분들이라면 양배추가 속을 편안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할 수 있지만 장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잘 찹니다. 그런 태음인들이나 소음인들에게 양배추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여드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두 번째입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의 대표적인 성분들은 카페인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페놀이죠. 카페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위산분비 촉진시키고 인효시키고 각성하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셔야 소화가 된다고 말을 종종 하시는데 위산분비를 돕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화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 커피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노화를 막고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편이고 유분이 분비가 많고 그 다음에 각질이 잘 탈락되지 않는 분들, 그 다음에 얼굴이 잘 붓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커피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피부가 얇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속이 잘 쓰린 분이라면 카페인 성분이 인효시키고 탈수시키면서 오히려 위산분비를 늘려서 피부 건강에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자 또 한 가지 단항성 난소증후군, 생리불순이나 이런 것들을 앓는 분들이죠. 혹은 생리 주기에 따라 여드름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는데요.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라면 여드름 환자 커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체질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커피가 도움이 되는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태양인, 소양인에게 해당하고요. 후자 커피를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는 주로 소음인이나 태음인에 해당합니다. 즉 양인이라면, 내가 양인이라면 적당량의 커피가 여드름 악화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음인이라면 커피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드름과 관련된 음식 세 번째,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요 음식이라기보다는 약에 가깝죠.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요즘 너무 유산균이 보편화가 되어 있어서 음식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무조건 유산균이 피부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드셔야 합니다. 자 피부 건강 위에 유산균 드신다면 왜 드시나요? 자 유산균은요 우리 몸에 해로운 균을 제거하는 젖산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내 좋은 균의 번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 건강에 좋고 건강한 대변, 그 다음에 해독 뭐 이렇게 좋다고 유산균 많이 드시죠. 그런데요 유산균도 균은 균입니다. 자 특정 세균을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유산균 드신 후에 복용한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 평상시 대변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장 건강에 좋다니 유산균을 먹었더니 오히려 설사가 생긴다거나 가스가 찬다거나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장에 숙변이 많고 장운동이 느린 그런 태음인들에게는 장 건강에 유산균 좋습니다. 하지만 소양인이나 소음인들에게는 알레르기 일으키거나 설사나 가스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 또한 사람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체질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피부 건강과 음식을 논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질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 드리는데요.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도 무조건 나쁜 음식도 없습니다. 양배추, 커피, 유산균, 여드름에 좋을 수도 있고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과 체질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